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행복한 자격증 안했는데 공포방송 조금만 소리.. 누구시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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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... 이상한..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? 무섭지... 조금 놀라기는 했어. 무섭진 않았어. 100% 있어. 100%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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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. 좋은 말도 열어어. 말했어. 안녕하세요. 헬로우 씨드리! 소리 집중 여러분들! 소리 집중! 소리 집중! 소리!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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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소리가 자꾸.. 소리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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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하나가 아닌데.. 앞에서 나왔는데.. 뒤에서 소리가 안 나요 너 어딨니? 그냥 이거만 들고 다닐게요 주머니에 넣어서 무선전화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고 다닐거다 됐죠? 전화 바로 받을게요 전화 다시 한 번 해봐요 카운터에서 한번 해봐요 카운터.. 귀신 못했어.. 잠깐.. 귀신 못했어.. 귀신 안 나가.. 귀신 안 나가.. 야 잠깐만요.. 온 유우 겐.. 온 유우 겐.. 온 유우 겐.. 온 유우 겐.. 여기가 아닌가..? 여기가 아닌가..? 나 지금 여기 사할로 오거나 보금자리를 뺏으려고 온거 아닙니다 제가 정중앙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얘기 합시다 마지막으로.. 지금 공포방송 끝났어요? 잠깐만 여러분들 혹시 혹시나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둘러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나가기 그래도 좀 아쉬워서 그래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둘러보고 갈게요 마지막으로.. 안녕하세요.. 맘나 뵙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낙찰자.. 전화번호 0000입니다 끄다! 좋아요! 알람쇼짱.. 부탁드려요 어? 저녁 전화번호.. 입에 가게 된 거.. 카메라가 계속.. 입에 가게 됐는데.. 드디어 임시.. 입에 가게 됐어요..